네 강프로입니다. 한비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비반도체가 오늘도 13% 강세 중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0만원을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10만원이라는 그 가격대 그렇죠. 보통 그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라운드 피규어 값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뒷자리가 0으로 끝나는 자리에서는 뭔가 가격대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사람이 심리 때문에 그래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선반영을 어떻게 받는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를 내가 매수해서 따라갔겠다. 여기서 사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을 이해를 하면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죠.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계속해서 깜빡거리죠. 그렇죠. 이건 실제 HTS 키움증권에서 진행하는 1694번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미지 파일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제 인증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을 보면 1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죠. 올해부터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다 찼어요. 인원을 다 찼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사실상 두 달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이 100% 정도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수익을 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 수익을 제가 오픈한 이유는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어떤 매매를 하길래 그리고 어떤 반도체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 자 그리고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여기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600분 정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덕산테코피아가 오늘 상한가 부근에 있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에 매수를 이어 왔습니다. 그쵸 3번 매수를 했고 한 번 매도한 결과 그쵸 요날 2월 20일 날 4% 수익을 보고 나왔죠. 근데 그 뒤 이후에 그쵸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 왔는데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놀고 있다.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때요? 시장가 매수, 덕산테코피아, 장시작전, 장시작전에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3월 4일 AD테크놀로지, 인텍 플러스 제우스 이렇게 세 종목 진행됐고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모두 다 동일하죠. 자 내용 봅니다. AD테크.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오늘도 매수를 해서 5% 정도 지금 강세 구간에 있고요. 제가 이날 매도를 했죠. 근데 그때 11% 수익을 보고 나왔다. 팔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상황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밑에 인텍 플러스나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종목을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우리가 파생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선반영과 신고가 구간이고 이런 종목입니다. 네페스 아크. 어때요? 2월 달에 중순에 공략해서 상한가 한 방 먹고 매도했을 때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 32%. 그렇죠? 무슨 종목? 신고가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부 반도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신고가 돌파 매수 매도했을 때 그렇죠?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죠? 21% 수익. 그렇죠? 굳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HLB 같은 경우에 매수해서 지금까지도 상승하고 1월 달에 매매가 종료된 결과를 보면 신고가 만들고 조정 그리고 다시 확인 매수한 결과 어때요? 31.9% 모두 2주일이 걸리지 않은 구간 내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다 모셔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10억을 벌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1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전화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확인해보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은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를 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미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고 관련된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강해야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해야 됩니다. 그쵸? 왜 그런지 아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이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한미반도체에서 만듭니다. 아시죠? HBM, TC 본딩 장비에요. 그쵸? 이 본딩이라는 게 말 그대로 패키징 장비에요. 근데 완성되어 있는 메모리를 적층을 쌓아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비트수, 비트수가 늘어나요. 비트수가 늘어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길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이 원래는 이 정도까지 고사양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디서 사용되느냐? AI 서버를 통제하는데, 처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그래요. 지금 실제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좋은가요? 안 좋습니다. 실적 볼게요. 이거 진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내용 보세요. 영업이익 기준에서 보면 340억. 그쵸? 34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난 목요일자 기준에서 8조 2천억. 오늘 15% 또 올랐기 때문에 9조대로 올라섰죠. 자 근데 그 전 22년도 실적은 1,100억, 21년도 실적은 1,200억. 뭐예요? 역성장하고 있다. 근데 주가는 폭발하고 있다. 확정이 난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고르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실적 외적인 다른 부분을 뭐라 그랬죠? 뭘 만드냐 그랬죠? 뭘 만드냐 그러면서 어디에다 납품한다 그랬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어디에다 납품해요? 엔비디아, AMD, 기타 등등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은 80% 물량을 흡수하고 있죠. HBM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AI 서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뭐가 어떤 부분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까?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엔비디아, AMD 이런 쪽에서 직접 사나요? 아니죠. 중간 단계를 거치죠.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쵸? 이게 살라면 이게 살아야 되고, 이게 살라면 이게 살아야 돼요. 이게 엔비디아, 그쵸?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죠. 이게 살고, 이게 살고, 이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살아서 밑으로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게 이런 종목들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를 하면서 보여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거를 정말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두 번 먹고 빠지고, 자, 이런 거 시그니틱스 같은 거 어때요?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5% 수익 보고 나오죠. 이것도 뭐예요? 아시잖아요? 판도체예요.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네페스 아크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들, 우리가 공학도도 아니고, 물론 영상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런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주식에서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공학적인 무언가의 지식을 우리가 안다고 한들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최단기간원의 효율을 높여서 돈을 뽑아내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그쵸? 네페스 아크. 이게 HBM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왜? AI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음 버전의 AI도 있겠죠. 그게 뭐예요? 뉴로몬픽. 단순히 반도체 장비 뭐야?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 조정받는 구간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고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는 가격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세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보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1월 달에 20% 수익보고 나왔죠. 그쵸? 그리고 네페사크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도 어때요? 30% 수익보고 나왔죠. 이거 다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오늘 상한가를 가는데 덕산테코 어떻습니까? 매수매수매수 오늘 상한가 근처 지금 36%, 7%대 수익 중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다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한미반도체가 강해야 된다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언제까지 강할까? 잘 들으세요. 실적이 확실한 개선세를 보일 때까지 강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야 된다. 그쵸? 올라갈 수 있는 즉 선반영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이 되냐면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좋은 거예요.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좋으면 뭐가 돼요? 벌써 가격이 올라와 있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아까 전에 제가 매매했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여기 10억 만들기 방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덕산테코피아 같은 거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덕산테코피아 어때요? 4% 수익을 이날 냈잖아요. 2월 20일 날. 근데 떨어지니까 또 사잖아요. 왜? 신고가 구간. 지지 받을 거야? 그거 예상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을 당연히 공략할 수밖에 없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어 근데 연휴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막 튀기 시작하고 AMD가 뒤따라서 뒤에서 밀어주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 내가 잘 샀구나. 그쵸? 연휴를 아주 편하게 보냈다고요. 근데 오늘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미증시 올랐으니까 내 종목 올랐겠지? 근데 내가 반도체가 없으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한미반도체를 못 샀다 그래서 뭐 되게 뭐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범위가 좁아집니다. 왜? 선반영 받으니까. 이 선반영에 대한 구조는 당연히 가장 큰 쪽에서 시세가 유지되는지 그쵸? 앞에서 끌고 가는지 뒤에서 밀고 가는지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10억 만들기 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종목 타점까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 당연히 소통방에서 진행합니다. 왜? 타점은 지속적으로 바뀌잖아요.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어디 이하로 매수하세요. 이건 되게 잘못된 소리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라 그랬더니 어디 이하로 매수하라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떨어질 때 파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수익이 이렇게 나요. 덕산테코피아 만약에 내일 10% 빠지잖아요. 저는 25% 수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일 10% 더 올라가고 10% 빠지잖아요. 그럼 저는 35% 수익 보고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페스 아크 같은 거 보시자고요. 떨어질 때 그냥 팔잖아요. 그냥 팔아버린다고요.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HLB 같은 종목 보자고요. 제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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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근데 이날 매도 했죠. 31% 수익 받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매매를 이어가자. 그랬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인원은 다 찼지만 내가 1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연락을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지금 1500분이 넘게 계셔가지고 제가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상황 봐서 연락을 드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격 뭐예요? 수익 내는 가격 언제 동안 기간 2주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보여드렸죠. 2주 안에 수익 전원 못 시키면 그건 매매를 잘 못한 겁니다. 아니 주식하는데 2주 안에 수익 전원을 못 시키면 내가 손절을 하든 뭘 하든 결단을 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물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어떻게 가격을 잡고 기간대를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무료로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한미 한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가는 가격을 먼저 반영시킨다. 뭐를? 앞으로 좋아질 부분 즉 실적에 대한 부분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가격을 먼저 반영시키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이 시장 주도주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강세를 보인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